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. 코로나19 대책, 취약계층, 청년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뒀는데요. 추경까지 포함해 604조 7천억 원인 올해 예산 규모를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. 이준웅 기자입니다. 내년 예산에서 당정이 중점을 둔 점은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소상공인 지원 부분입니다. 먼저 올해 법제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에 1조 8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. 또 병상 확충과 전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하겠다며 내년부터 2조 5천억 원 규모 기후변화 대응 기금도 새로 만듭니다. 청년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. 중소, 중견 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을 만들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 무이자 월세대출 등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병장 월급은 현 61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약할 땐 최대 천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게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키로 했습니다. 올해 본 예산 규모는 558조 원, 여기에 두 차례 걸친 추경까지 더하면 604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 당정은 이보다 더 큰 규모를 예고했습니다.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.7조인데요. 보다 좀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. 위기 극복, 경제 회복, 미래 도약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 소유를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제하고자 하였습니다.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민생 대책도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. 당정은 성수품 공급을 늘려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명절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 공제율도 현행보다 5%포인트 상향하기로 했습니다. 또 추석 전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률 목표를 90%로 잡았습니다.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.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.